아 요새 살라는 미쳤어요 진짜 뭐야? 살라 또 저래? 살라 또 저래? 우와잇! 우와! 살라! 요새 살라 미쳤다니까요 진짜! 우와! 나비케이터! 원정인데 리버풀! 뭐야? 2대1? 야 재밌게 간다! 마지막 그리즈만이 터치를 했네! 우와! 그리즈만! 와 그리즈만 왼발! 2대2 동점! 살라 PK! merK! 살라! 3대2! 아유 일단 경기가 아주 시원시원합니다! 예! 3대2! 크 К! 재미나 할 거라고 예상도 했고 야 요 경기는 정말 꼭 봐야지! 잠은 안돼!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지난해 2020년 초에 어... 완다 스타디움! 그러니까 마드리드 가서 이 경기 두 팀이 만났을때 경기를 직관했었거든요? 그때 리버풀이 원정을 갔는데 졌죠 제 기억에 유효시티인가가 없었을거에요 굉장히 힘들었던 경기였어요 심혜현호 감독은 미쳤더만요 그때도 막 어마어마한 축구를 구사하면서 한참 잘나갔었던 리버풀의 공격력을 무력화시켰던 그래서 그동안 보면 이 두 팀은 제가 직관 갔었던 경기 포함을 해서 사실 리버풀이 꼬마한테 좀 약했던게 사실이잖아요 전적도 그렇고 전술적인 상성을 놓고 보더라도 꽉 조여져있는 축구를 하는 심혜현호 감독의 축구 그 다음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는 쿨럭 감독의 축구가 약간 상극 서로가 서로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와있는 대척점에 와있는 그런 축구인데 결과적으로는 항상 심혜현호 감독의 축구가 좋았죠 와 근데 오늘 원정가가지고 리버풀이 이걸 3대2로 잡아버리네요 진짜 재밌었다 이거 안보신 분들은 손해다 오늘 이거 보신 분들이 승자다 말씀드리고 일단 이렇게 한번 먼저 얘기드릴게요 PK와 퇴장 장면이 좀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판정에 대해서 어떠한 판정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퇴장이라던지 PK를 찍었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기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의 가장 큰 분수령은 52분의 꼬마의 그리즈만의 퇴장 장면이었죠 그 그리즈만이 발을 이렇게 이렇게 들어요 그래가지고 축구화 바닥에 스터드가 있잖아요 뽕이라고 하는데 뽕 뽕으로 여기 이제 피르미누의 얼굴을 딱 칩니다 심판이 그걸 보고 그냥 여지없이 레드카드를 딱 들여매죠 이게 왜 그러면 퇴장이었을까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꼬마팬분들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저거는 공 따라서 이렇게 하다가 발을 들었다가 뭐 얼굴 친거는 인정 하지만 고의로 때린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예 많은 분들이 뭐 그놈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퇴장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규정을 말씀드리면 퇴장을 선언하는게 축구 규정집에 따르면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의 경우는 퇴장을 줄 수 있다는데 그중에 이거는 뭐냐면 심한 반칙 플레이 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행위는 어 그러니까 위험한 동작을 통해서 상대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그걸 심한 반칙 플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스터드로 얼굴 때리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를 떠나서 좀 더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했어야 되죠 축구가 바닥으로 얼굴을 때렸기 때문에 퇴장? 맞다 결과적으로 사실 이게 이제 오늘 꼬마의 경기를 좀 힘들게 해버린거죠 에이스가 퇴장당해버리니까 그전에 그리즈만이 골을 두 골이나 넣었어요 는 상태에서 퇴장을 당해버린거죠 골 넣은 선수가 챔피언스리 역사에 두 골을 넣은 선수가 퇴장당한 경우는 이결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꼬마의 경기는 충격적이고 오늘 경기의 분수연과 같았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이 장면은 문제없다고 보고요 또 이제 PK가 후반전에 두 번이 나오죠 76분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선언된게 두 번이고 하나는 VR로 취소가 되고 하나는 그대로 찍혔습니다 76분에 리버풀의 조타가 박스 안으로 침퇴해 들어가는데 에르모소가 들어가서 어깨 싸움을 딱 합니다 그때 조심해보고 또 PK를 찍죠 그리고 그걸 살라가 왼발로 PK골을 성공시켰는데 이 장면은 어떠한 판정이었냐면 조타가 들어갈 때 에르모소가 조금 늦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선수가 어깨 싸움을 축구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난번 김민재 선수가 이란과의 타레미 경기 타레미를 밀어버렸던 것처럼 어깨 싸움을 충분히 합니다 근데 어깨 싸움이 허용되는 경우는 뭐냐면 경합 상황이어야 돼요 경합 상황이라 함은 볼을 놓고 두 선수가 동등한 위치에서 싸울 때를 경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는 어깨를 빵 부딪히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 경합이 아닌 조타의 소유 상황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타가 먼저 어깨를 살짝 집어넣었어 어깨를 뺏긴 상태에서 뒤에서 가서 에르모소가 물리적인 힘으로 밀었기 때문에 이거는 차징 반칙 푸싱 반칙에 따른 PK가 맞습니다 이 장면도 그 그 규정에 의거해서 심판에 찍은 거고 82분에는 반대로 꼬마의 어 수비수인 히메네스가 앞쪽으로 들어갔고 조타가 그 수비하는 과정에서 걸려서 넘어져요 어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꼬마가 이제 얻었던 PK였는데 VR을 돌려서 PK가 취소됩니다 왜 그랬냐 어찌 보면 꼬마 팬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아까 조타하고 에르모소하고 장면와 뭐가 다르냐 둘이 있다가 빵 부탁치고 넘어진 건데 이때는 자 컨택은 있었습니다 조타하고 히메네스가 컨택은 있었는데 문제는 컨택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히메네스가 넘어진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컨택이 살짝 일어난 다음에 어 히메네스가 좀 더 뛰어가다가 그 다음에 동작을 크게 해서 넘어져요 이걸 시간차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거를 이거는 어 그 이 히메네스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쳤던 그 컨택 그 자체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컨택은 있었지만 그걸로는 플레이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볼이 늦으니까 일부러 얻어내기 위해서 시간차를 두고 히메네스가 넘어졌다고 본 거죠 아트리코 마드리드 팬들은 아쉽다 이게 왜 다르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규정사고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장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뭐 중요한 장면에 대해서는 이제 판정만 오늘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좀 정리해드렸는데 경기는 리버풀이 그렇게까지 아주 쉽게 경기한 건 아니에요 꼬마가 역시 잘 싸우긴 하네요 사실 그 아까 얘기했던 퇴장 그리즈만의 퇴장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리버풀이 이기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백스리를 갖다 놓고 에르모소라든지 콘도그비아 펠리페 이런 선수의 백스리 갖다 놓고 양쪽 윙백 들 아니 윙쪽을 활용을 해서 경기를 하는데 와 근데 진짜 꼬마가 르마가 지난번 바르셀로나 잡을 때도 정말 좋았는데 사이드 쪽 활용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진짜 좋네요 계속 라인 타고 들어가고 골 라인 타고 들어가서 오늘 그 리버풀의 측면 쪽 수비가 굉장히 고전했어요 르마 때문에 그리고 주황 펠릭스가 2선 쪽에서 탈압박하는 능력도 상당히 좋았고 개개인들도 좋은 데다가 확실히 이제 심요네 감독의 축구는 뭐 두 줄 수비 사사에 이런 게 있었는데 지난 시즌 겪으면서 백스리의 변칙적인 형태도 있고 공격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있었는데 팀은 좋아요 이번 시즌도 사실 이 경기 전까지 공식 경기 패배가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챔스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팀도 그 어떤 심요네 감독의 특유의 어떤 조직 압박 그 다음에 수비하다가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는 트랜지션 이런 걸 포함을 해서 팀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음 꼬마가 앞에 그러니까 A매치 끝나고 했어야 되는 주말 라리가 경기를 하지 않았다고요 밀었어요 그러면서 체력적으로 황제히 세이브가 돼 있었습니다 경기는 사실 아까 그리즈만이 퇴장당하기 전까지는 슈팅을 더 많이 때렸던 팀은 꼬마였어요 홈 전체적인 점유율은 리버풀이 많이 가져갔지만 실제적인 상대를 위협하는 슈팅은 더 많이 때렸던 게 꼬마였죠 근데 분수령은 그리즈만이 퇴장 이었고요 근데 리버풀은 아 일단 살라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네요 사실 리버풀이 조금은 뭐 쉬운 경기만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조립적이고 체계적인 심혜원의 어떤 축구 때문에 살라 미쳤네요 이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잘하는데 아 그 전반 8분에 선제골 들어간 거 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니 앞서서 그 와포드 경기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3명 4명 제치고 막 굴렀잖아 이번에 똑같네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터치라인 오른쪽에 있다가 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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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서 1명 2명 3명 제치고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굴절이 있긴 있었지만 진짜 킹살라 최곤데요 이 골이 들어갔고 마지막에 PK도 넣었으니까 오늘 두 골인데 이러면 살라가요 지금 리버풀의 유니폼을 입고 뛴 공식 경기에서 최근 9경기 연속 골입니다 9경기 연속 골이고 9경기 동안 11골을 때려놓고 있어요 이번 시즌 리버풀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경기 중에 골을 못 놨던 경기는 딱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2라운드 버니 경기밖에 없어요 살라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득점 1위잖아요 살라가 처음에 리버풀 왔을 때 첫 시즌 때가 1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만 30골 넘게 때려놓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때 폼을 능가하는 것 같아요 와 지금 최고고 그 얘기했던 9경기 연속 골은 리버풀 구단 역사의 역사상 최초에 있는 일입니다 너무 잘 아는데요 사실 지금 다른 공격수가 조금은 뭐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럴 때도 그냥 완전히 살라 혼자서 하드 캐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오늘도 그랬고 이러면서 리버풀이 야 진짜 리버풀도 어마어마한 게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유일하게 무패 행진 달리고 있잖아요 그걸 포함을 해서 챔피언스 리그까지 올 시즌 리버풀은 모든 공식경기 12경기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 아는데요 물론 약간 약간의 뭐 부족한 모습들도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나비케이터도 정말 환상적이잖아요 때려내는 게 뭐 다른 어떤 공격수 쪽에서 좀만 더 터져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미드필더 쪽에서 조금은 더 파괴력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되는 것 이런 몇 가지는 조금은 더 필요한 게 보일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리버풀이 초반에는 시즌 초반에는 거의 뭐 무적의 느낌이다 뭐 좋다가 안 좋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선수들이 좀 더 올라오긴 되지만 살라이 미친 폼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짜임새는 어쨌든 좋습니다 예 챔피언스 리그 비조에서 리버풀이 그럼 3연승이죠 전승을 좀 기록하고 있고 야 진짜 재밌을 경기가 이제 주말 경기네요 맨유와 붙습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12시 30분에 경기하게 되는데 맨유와 리버풀 맨유 이제 홈 OT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맨유는 지금 좀 주춤하고 있고 쇼샤르 감독 리버풀은 클럽 감독이 지금 뭐 거의 이게 하면서 막 날라가고 있는데 맨유가 핵 털리겠다 이런 얘기도 계시는데 쇼샤르의 단두대 매치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이걸 말릴 수가 있을까 살라를 바란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맨유가 잡을 수 있을까요 모를 것 같은데 리버풀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말에 있을 맨유와 경기도 한번 지켜보죠 경기는 재밌을 것 같네요 누가 어떻게 맨유 지단하라 하시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네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